누가 취침 시간에 배달 음식을 시켜먹습니까? 윤진이에요. 윤진이가 시켰습니다. 네? 윤진이가 시켰잖아! 같이 시켰잖아! 언니가 했잖아요! 조용히 합니다, 조용히! 음식은 압수하겠습니다. 어, 아니야! 아니요, 아니요! 아니요, 제발요! 제발요, 제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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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내일 아침 식사 시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! 얘기해야 돼요, 얘기해요! 시작! 한 입만! 시작! 시작! 냄새, 냄새! 침대로 가서 잡니다. 일어납니다. 잘 힘들어, 잘 힘들어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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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납니다. 예. 이거 치킨! 감사합니다. 알겠어요! 뭐라고 안 했습니다. 난 치킨 밖에 안 보여. 선생님! 아우! 아우! 아니, 선생님! 뭐하는 겁니까? 아우! 아우! 뭐하는 겁니까? 아우! 자고 있는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거죠? 빨리 잡니다!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? 이거 하나만 드셔보시면..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러지... 진짜 하나만... 이거... 맛있는 거 함께 먹어야죠 치즈 버림도 안 좋아합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빨리 다 담으십시오 담으십시오! 담으십시오 담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여기다 다 압수입니다 압수? 압수? 압수 몰라요 압수 몰라요 이건 뭐야? 이거 아십시오 뭐하는 겁니까? 아트 디디 디디 빠자 빠자 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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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자 여기 방장 누구입니까? 이 사람이요 대표로 꿀잠템 착용 이거 뭐야! 잘 어울립니다 아트 빠자 아트 빠자 여기 팔입니다 팔 여기가 얼굴입니다 여기 여기 팔 얼굴 아 귀엽다 따뜻하겠다 땀나는 거 아니야? 침대로 돌아갑니다 침대로 돌아갑니다 침대로 돌아갑니다 진짜 말 너무 안 듣습니다 저희는 피어리스니까요 아 지킨대로 진짜 눕습니다 제대로 눕습니다 제대로요? 일본에서 이렇게 잤는데 아닙니다 여기 한국입니다 어렵다 제발 제발 제발요 와 이런 방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? 여태급이에요? 여태급? 여태급? 빨리 눕습니다 빨리 내가 잘못aud는 길 저거 it 잠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dont 진짜 제가ạnherca 예 worse 예 예 열 và 꾹 치묘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네 잘 Inst symptoms 예 예 예 예 예 예 ty city fut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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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eht fresh 구독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꾹꾹! 나구마구